부산은 전국에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바다조망이 인기를 끌면서 동부산권에 쏠렸던 초고층 아파트가 원도심과 서부산권으로도 확대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 모두 42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해운대가 28동으로 가장 많고 남구 5동, 부산진구 4동 순입니다. 특히 해운대 LCT는 올해 전용면적 244제곱미터 기준 공시가격이 7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집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탁퇴인 바다 전망과 고급 주거지라는 인식이 자리잡히면서 해운대, 마린시티, 용호동 등 동부산권 초고층 아파트는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에 가림 현상도 별로 없고요. 탁 트인 조망, 이런 것들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동부산은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초고층 아파트 인기가 원도심까지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에는 서부산권 최초로 1,300세대 규모 초고층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분양을 시작한 부산 동구의 한 69층, 높이 263m 아파트는 원도심에서도 초고층 아파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전장을 냈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3,100만 원 선으로 높지만 분양 관계자는 이른바 해수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당 3,100만 원의 공급으로 해운대와 남구의 초고층 아파트 대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션부 그리고 부산항 대교까지 조망이 가능하여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멋진 조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침체기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지 금리 인하 등 변수에 따라 초고층 아파트 분양 시장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